안녕하세요 ProblemSet01 첫 번째 ProblemSet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roblemSet은 여러분들이 유저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받은 사람 이름을 입력할 때 그 입력에 대해서 각각 Hello라고 인사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roblemSet01에서는 command line argument processing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유저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하니까 getLine 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본 파이프렌 기능이 있는데요 오래된 기능입니다 유닉스에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프로그램이 아니라 유틸리티인데요 이것을 사용해 보는 경험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ProblemSet에서는 오픈 에디터로 여러분들의 소스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하는데요 제가 스켈리턴 코드를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스켈리턴 코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코드를 완성하면 되는데요 완성된 코드를 한번 제가 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tom을 시작하구요 Atom의 ProblemSet에 가면 ProblemSet이 여기 있는데요 제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여기서 제가 준비한 HelloWhoX.cpp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작성했다고 생각하구요 그래서 터미널을 열고 ProblemSet CDPset01 Hello 파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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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완성했다고 가정하고 G++ HelloWhoX.cpp-0 HelloX 저는 X를 붙였는데 여러분들은 붙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해서 프로그램을 컴파일 했구요 그리고 실행합니다 HelloX.john.peter.kim.li 뭐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실행합니다 Hello.john. Hello.peter. Hello.kim. Hello.li 맨 끝에는 Hello.world라고 하면서 끝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만약에 유저가 아무 이름도 넣지 않고 그냥 Not.hello.x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Prompt를 해서 Enter a name 하고 묻습니다. John. John. 그럼 또 Hello.john 하고요. Peter.kim. 그럼 또 Hello.peter.kim. Enter a name. Hello.holyspirit. Holy Spirit. Holy Spirit 하면 Hello.holyspirit.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서 Enter를 치면 끝내게 되죠 그리고 끝낼 때 Hello.world로 끝냅니다 간단한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것들이 그것들을 설명해 드리죠 그러면 먼저 이게 첫 번째 Problem Set 이니까 Problem Set을 여러분들이 한 열서너 개 할 건데요 첫 번째 Problem Set이니까 제가 그 문제를 한번 같이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폴드로 가서 여러분들 폴드에 가면 이런 파일이 있을 겁니다 pset01pdf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폴드로 가겠습니다 pset01pdf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설명할 것이 있는데요 그 파이프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파이프 실행을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 실행을 제가 잠깐 안 했네요 여기 이제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볼 건 여기 names.txt 라는 파일이 있죠 그거를 디스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cat names.txt 하면 그 파일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됩니다 혹은 type 해도 되겠죠 names.txt type 해도 그 파일 내용이 이렇게 프린트 됐는데요 David, John, Junior, James, Professor, Peter Smith 이런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름을 typing 했고 이 이름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파이핑이 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cat names.txt 이렇게 이게 파이프 심볼입니다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면 원자, w 자에 있는 원자 표시가 있죠 엔터키 바로 위에 보면 막대기 같은 일자 같은 그러한 파이프 심볼입니다 그래서 cat names 하고 이렇게 output이 나오는 이 output이 다 이 다음에 나오는 프로그램에 standard input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타이핑 한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hello.x 프로그램 안으로 마치 hello.x는 사용자가 이러한 이름들을 다 다 타이핑 한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 보면요 저 이름 앞에 다 hello가 붙습니다 enter name hello David enter name 하고 hello.x 프로그램이 사용자가 이름을 입력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cat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cat에서 다 이런 걸 보고 파이핑이라고 합니다 파이핑 여러분들 그 제가 여기 잠시 설명해 두었는데요 pdf 파일에서 함께 이것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blem set hello who 라고 얘기했고요 table of contents 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문제마다 여기 step one step two 가 있고요 각 문제마다 힌트도 이렇게 주어집니다 살펴보면요 요게 현재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파일 이름들이고요 hello.ex는 윈도우에서 완성된 실행 파일이고요 hello.ex는 macOS에서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파일을 읽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hello who problem set 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사항들을 여기다 정리해 두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대부분은 우리가 아는 건데 get line은 아직 배우지 않은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eleton 코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 줍니다 hello who.cpp 이렇게 주어지고요 write your source program now i see source hello who.cpp 에서 요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입력해 보십시오 한번 입력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고요 여기 인덴트가 잘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인덴트 하시고 여기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입력한 것을 이 argc, argv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기 argument들을 다 프린트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hello world 라고 프린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려가보면 그 다음은 command line argument 에 대해서 제가 이 파일에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argc, argv.md 그래서 argument들이 여기 하나하나 들어오는데요 여기 하나 좀 잘못됐네요 여기 hello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렇게 hello 라고만 들어오지 않고요 앞에 path name이 다 따라서 들어옵니다 c 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현재 있는 dot slash 이거는 현재 폴더를 얘기하죠 앞에 full absolute full path name이 다 concatenate 돼서 다 같이 들어옵니다 약간 잘못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행 파일 이름과 path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이 여기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dot slash hello, john, jr, james 했을 때 이렇게 argument들이 argc는 net이죠 for고 그 다음에 argument들이 이렇게 따라 들어오죠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프린트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이제 들어와 온 거죠 이름 getting a name from 이름이 이렇게 저절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이름을 하나하나 받아야 되죠 여기서 하나하나 받아야 되니까 이때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대로 john을 들어오면 hello, john 하고요 유저가 john, j, kim 하면 hello, john, j, kim, junior겠죠 hello, john, j, kim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enter a name 할 때 사용자가 enter를 치면 그냥 여러분들 끝내게 됩니다 hello, hello, world 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유저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하는데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get line get line이라는 function이 있고요 하나는 see in이라는 function이 있는데요 see in function이 아니죠 그래서 get line을 쓰는 게 좋습니다 get line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요 에러 체킹을 하기 위해서는 get line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get line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야 합니다 코딩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 get input getting input md 파일이 여기 있는데요 get line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구글링 해도 좋지만 여기 제가 잘 정리해 두었으니까 좀 더 시간도 절약하고 한꺼번에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하고 링크 하고요 그래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이 실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run your program using pipe 그래서 pipe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선 코딩 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핑에서 답이 제대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완성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소스 코드에서는 항상 이 아노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소스 코드 맨 윗부분에 이것을 작성하고요 작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노 코드 지키고 또한 이것을 작성하고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대로 반드시 데드라인을 잘 지키고요 여러분들 숙제 제출할 때 여러분들 숙제는 여기에 제출합니다 피하자 피하자에 보면은 pset1 폴더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소스 파일 하나만 이렇게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가 채점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대학교